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어렵죠 이거 뭐 사실 횡단이 없어요 제공이 조금 일로 있거나 이 공이 조금 더 일로 와 있어야 횡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진입각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빈 쿠션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갔죠 이거는 사실 힘이 너무 강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미끄러운 테이블에서 치기 힘듭니다 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회전 받아주는 테이블에서 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